그에 혹이 있어요 낙타 덥다 더워 많이 더웠나 보다 땀 흘리는 곳 좀 봐 너무 목말라 물 좀 줘 여기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 많이 마셔 나야 또 목이 안 마르지 바보 이딴 목마르면 또 마시면 되지 사막에 사는 낙타는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아 사막에는 물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구나 거봐 낙타도 한꺼번에 많이 마신대잖아 낙타는 물을 많이 마셔서 몸에 저장할 수 있거든 아 볼록한 혹에다가 저장하는 거야? 낙타 혹에는 지방이 들어있는데 사막에서 물이 부족할 때 그 지방을 분해해서 영양분과 물을 얻어 그럼 물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어? 한 3일 정도는 끄떡 없을걸? 와 멋지다 오늘은 낙타에 대해 더 알아보자 낙타는 등에 큰 혹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혹 속의 지방에서 물과 영양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간 물과 음식을 안 먹어도 돼 혹에서 물과 영양분을 얻을수록 혹은 점점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없어지게 되지 또 발바닥의 모양이 모래땅을 걸어다니기에 알맞고 콧구멍을 막을 수가 있고 귀 주위의 털도 길어서 모래먼지를 잘 막아줘 그래서 낙타는 사람이나 짐을 등에 싣고 물이 없는 사막을 며칠이고 여행할 수 있지 낙타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참 고마운 동물이야 잘 알았지? 으흫 고마워 난 낙타 혹이 없으니 물통을 들고 다녀야겠다 그래